안녕하세요. 언니 집이야? 네. 지금 이 피디님 언니 집 앞에 와 있어. 어? 지금 두 시간째 저러고 있다? 저 남자 뭐야? 아니, 언제 오셨어요? 금방이요. 얼마 안 됐어요. 아니, 오셨으면 연락을 하시지. 아니, 불 꺼졌길래 자는 거 같아서요. 아, 그리고 아까 경찰차 타셨다길래. 이거 두부상 왔는데. 근데 날이 더워서 상했겠다. 상했냐. 금방 오셨다면서요. 아, 이거. 제가. 나중에, 나중에. 나중에. 무슨 일이세요? 다른 게 아니고요.